장영은 12년 동안 무명으로 지내다가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아들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직업적으로 빛을 찾는 동시에 아버지와의 감정적인 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장영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아버지와의 오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쓸모없는 자식으로 생각하고 싫어한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그가 가족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담을 주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장영과 아버지는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삶에서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이전보다 100배 더 좋아졌습니다. 장영은 이제 아버지에게 100점을 준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20년 넘게 갈망해왔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미우새 프로그램의 많은 어머니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장영이 가족이 함께 있어도 얼마나 외로웠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종국의 어머니에게 건네며 눈물을 닦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완벽한 신사의 품격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종국의 어머니는 장영의 효심과 배려 깊은 성격의 감명을 표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영처럼 젊은 사람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영과 아버지의 유대감 회복은 단순한 개인적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과 이해 관용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장영은 단순한 인기 상승을 넘어서 가족 관계를 치유하는 여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한때 그에게는 낯선 존재였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스타 배우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사랑이 넘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